이번 영상에서는 덴마크 나라 이름 같이 배우고 맞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기호를 보시면 음절이 1음절 2음절 음절은 두 개 있습니다 첫소리 d 인데요 d 혀끝 위치는 윗니 안쪽과 잇몸이 만나는 여기 치경 위치입니다 치경 위치에 혀끝 대셨다가 공기 내보내면서 이렇게 목청이 떨리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 소문자 발음 기호는 어이에 해당하는 에 소리입니다 입 조금만 벌리셔서 소리를 에 라고 내지요 소리 좀 짧게 냅니다 에 에 이렇게요 그리고 첫음절 끝소리는 n 이에요 n은 은 하는 소리를 내는데요 이제 끝소리니까 그냥 은 하고 마무리합니다 혀끝 위치 윗니 안쪽 여기 이제 d 와 똑같은 위치에요 올려서 붙이면서 은 하지요 그래서 첫번째 음절은 랜 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음절 첫소리 m 입니다 m 은 입술 꼭 붙였다가 떼면서 음 음 하죠 입술을 모아서 이제 붙이면서 약간 짧은 그 준비 소리가 음에 해당하는 준비 소리가 있어요 더 이제 원어민 처럼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m 가 아니고 음 음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m 은 음 음 이렇게 발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 소문자와 r 이 같이 오는 r 동반 모음이 있습니다 이 발음 소리는요 여기 우선 a 소문자 발음 기호에 해당하는 소리는요 위아래로 입을 약간 이제 긴 o 를 벌리신다고 생각하고요 소리는 아 라고 냅니다 어 어 이렇게 약간 o 소리가 들어간 듯한 아 발음 소리에요 그리고 점점이 있으니깐 요 요 표시는 이제 길게 발음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짧게 하지 않고 길게 느리는데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리듬으로 어 어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오는 어는 er 하는 소리죠 입술 동그랗게 해주시고 약간 앞으로 내밀어져요 그리고 혀뿌리 쪽을 목구멍 쪽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이제 혀끝은 천장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혀의 양끝이 윗니 안쪽에 닿겠죠 그래서 당기면서 er 합니다 입모양 같이 동시에 만들면서요 er 그래서 이어서 er 천천히 발음을 하게 되면요 이 er 이 소리에요 빨리 발음하니깐 er 이렇게 그냥 알처럼 들리는 거죠 그렇지만 er 이렇게 발음을 짧게 이어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원어민 정확한 발음이에요 그냥 한글처럼 er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er 한 다음에 마지막에 k는 입 조금만 편안하게 벌리셔서 k 목구멍 이제 막았다가 k 하면 되겠죠 그래서 den mark 가 됩니다 강세는 여기 이제 강세 표시 첫 번째 음절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으니깐요 den den을 강하게 해주시고 d를 약하게 합니다 den mark den mark den mark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den mark 네 그리고 원어민들이 이제 대화 속에서는 이 k라는 소리를 굳이 다 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발음 하냐면요 den mark den mark 네 그러면 저희가 발음 배웠고요 사전 발음 두 번 들어 볼 건데요 예 따라 도 한번 해보세요 den mark den mark 네 이제 사전 발음이니까 크 소리까지 나옵니다 den mark 또는 den mark 이렇게 발음 같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